안녕하세요. 카톡에서 공감을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올린 글 혹은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표시한다던가 공감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 앱을 터치해서 제가 대화를 주고받는 이 채팅창을 열어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삶의 반려자라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저한테 과분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하려면 어떤 데는 귀찮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공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위쪽에 보면 여기 공감 표시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최고입니다. 이건 봤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하 웃는거죠. 이건 아주 당황한 표정. 이건 슬프게 우는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트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날려면 하트를 딱 터치하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바꾸고 싶어요. 공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걸 다시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다시 나타나죠. 그때 다른 것으로 터치하면 됩니다. 다른 걸 터치하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글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올린 글이잖아요. 제가 올린 글인데 자기 자신의 글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요. 이 글을 해당되는 글을 길게 누르면 이와 같은 메뉴가 뜹니다. 이와 같은 쭉 메뉴가 이렇게 떠요. 여러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복사, 선택, 복사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위쪽 요거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체크를 하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것을 터치하면 자기 글에 대해서도 이걸 터치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요. 다시 상대방이 이렇게 글을 보냈죠. 거기서 고맙다는 뜻으로 길게 눌러서 이 글을 길게 눌러서 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최고다 이렇게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세요. 최고다 이렇게 딱 되죠. 이렇게 쉽게 상대방의 글이나 나의 글에 대해서 공감을 혹은 자기의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카톡에서 쉽게 어떤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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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